목요일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요즘에 눈꽃을 새 없이 바쁘다, 이런 제거가 있었습니다. 주 며칠 일하나요? 그냥 주 7일 일합니다. 아, 쉬라고요. 매일 일하시는구나. 네, 일도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휴식이 있고 쉼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소띠에서 그런지. 소처럼 일하시는구나. 네, 근데 항상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인데 바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JJ바라기님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머감각, 음방울장. 언제 오시나요? 아주, 아주 빅히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좀 사월답지 않게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슬오슬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골프 치는 일반인들에서부터 아니면 선수들까지 비나 날씨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골프는 가장 날씨에 민감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잔디 컨디션이나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특히 기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운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밖에 연습장들은 이렇게 비가 오면 문을 다 닫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밖에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러 들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을 하는 양과 이 필드에 나가는 거랑 비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느 편이 좀 더 맞는 말인 거죠? 우선 대표적으로는 연습의 양이 점수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아, 연습의 양이요? 네, 네. 그런데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슬로건을 저희가 내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끔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이들 연습하시는 걸 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연습의 방법을 좀 틀리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네,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틀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많죠.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 하나. 그러면 우리 프로, 이렇게 티칭 프로인 정말 골프의 대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 조세킴 원장님도 하루에 적어도 이 바쁜 틈을 타서 연습을 한다, 못한다? 뭐, 요즘은 연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르치면서 그냥 연습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아니, 이게 정직하신 분이야. 아, 하죠. 이를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게임을 못 해본 지도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레슨을, 필드 레슨을 하면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네. 이렇게 전반전 레슨하고 후반전은 같이 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네 분이 레슨을 해야 되니까 어머나. 저는 아예 그냥 못 만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야외 레슨도 많이 밀려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삶이 삶이 아니에요. 네. 피폐해졌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즐겁게 일을 하시고 그렇죠. 그 분야에서 진짜 대가가 되기까지는 저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럼 첫 질문 먼저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요즘 말도 많고 이슈가 굉장히 많은 선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름하여 김시우 선수인데요. 이 김시우 선수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뭐 우선 크게 한 2주 전에 있었던 메스터스 대회에서 퍼터를 좀 부러뜨렸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네. 오마이갓!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RBC 헤리티지 경기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벌타를 먹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시선이 따갑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시우 선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언론이 김시우 선수에게 조금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우호적이 지르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캐디를 부를 때도 이렇게 좀 화가 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 아, 버릇 역시 좀 보이나 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서 자꾸 갤러리들이 좀 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예 무시하는 선수들도 있고 타이거 우즈처럼 스웩 있게 손가락질을 딱 한 번 째려본다든가 아, 스탑 이렇게? 네, 네. 뭐 이런 확실히 나갔어야 되는데 자꾸 째려본다든가 아, 오케이. 네. 눈을 마주치고 째려본다든가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쓴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언론에서 좀 시선이 좀 딱. 몇 살인가요? 김시우 선수가? 지금 95년생입니다. 네. 어리니까 아직도 가동을 줘야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김시우 선수 쭉 보면 요즘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아, 예민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기 결과를 쭉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제 2승을 하고 이제 계속 슬럼프가 왔죠. 그래서 계속 자기 플레이를 못하다가 지난 3월에 이제 깜짝 3승을 했습니다. 네. 축하한 일이네요. 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제 3승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연속 5경기를 완전히 물러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 컷을 당한다든가 이상해나. 아니면 한 경기는 포기를 하고 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어스 클럽 챔피언십 있잖아요. 네, 네. 네. 2017년도에 이제 첫 우승을 했던 5대 메이저 대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이제 좀 잘 되는 듯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아군이 이제 따르면서 그냥 공동 9위로 마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수가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샷의 감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갤러리들이 이제 신경을 거슬린다든가. 아, 네. 네. 뭐 좀 제가 뭐 김시우 선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짝 올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신경을 거슬리는 거죠. 신경을 거슬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구나. 네. 정말 갤러리들이 전혀 이제 없는 거하고 갤러리들이 너무 많은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힘이 더 날 텐데 그게 이제 나에게 지금 막 정말 이 하나하나 그 샷을 정말 애지중지해가지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화가 난다. 아,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네. 화가 많이 이렇게 누르지 못하죠. 젊을 때는. 그렇죠. 아직 뭐 아직 어린 선수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모자를 선수들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깊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골프 선수들이. 자기를 틀어내죠. 그렇죠. 근데 김시우 선수 스타일이거든요. 아, 깊이 써요? 네. 깊이 좀 늦고 무표정으로 게임을 항상 하는. 네. 근데 그런 그런 부분을 이제 갤러리들이나 아니면 미국 언론에서 조금 미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거는 억울한 부분이 있죠. 억울하죠. 네. 우리 특히 한국 우리 군대가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네. 네. 짬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스웩이거든요. 한국 남자들의. 네. 근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기에는 조금 미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맞아요. 약간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확대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인사 안 하죠. 한국에서 엘리베이 산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오해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서로 너무 무표정하니까 한국이 처음 간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난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바뀌었지만 말이에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봤고요.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는 툭하니 부딪혀도 우리는 배려해서 부딪힐 수도 있지 해서 사과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excuse me 하죠. 어떻게 부딪혀놓고 민하게 사과를 안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메스터스 대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날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시우 선수 임성재 선수보다 저는 김시우 선수가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도 4언더파를 치고 이제 4언더파까지 가고 있었는데 2라운드 문제되는 13번 홀. 14번 홀이죠. 14번 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팝헛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자를 더 눌러 쓰더라고요. 아 기분이 나빠서. 그렇죠. 혼자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을 서 띄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홀에 이제 문제의 이제 15번 홀에 넘어가서 이제 칩핀 이글. 네. 네.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글. 네. 이거 칩샷을 해서 넣으면 이글이죠. 네. 근데 살짝 빗나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메스터스 그 어거스타 잔디가 굉장히 유리알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나가서 지나가서 물에 빠질 뻔합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김지수 선수가 자기 공 있는데 갔다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지금 이거 이글 하면. 그러게요. 네. 메스터스 이 대회에서 우승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어떻게. 이제 화가 나죠. 본인에게 화가 나죠. 네. 그래서 그냥 집어던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퍼터를 이제 바닥에 꽉 찍습니다. 네. 부러지죠. 근데 어떻게. 저는요. 그 퍼터가 그렇게 그 바닥에 찍었다고 부러졌다는 것도 신기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명기 씨는 그 투볼이라든가 이렇게 좀 두툼한 거 쓰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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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렇게 바닥에 찍었을 때 그렇게 데미지가 없는데. 네. 지금 김지수 선수가 쓰고 있는 거는 블레이드라고 해서 넘버원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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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 길게 그 뽑아져 있잖아요. 셰프트에서. 네. 그래서 찍으면 금방 부러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그 조세킴 원장님이 찍었어도 부러질 수 있어요? 뭐 저는 아까워서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네. 500불짜리 또 살 수는 없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퍼터를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캐디 이제 꾹 눌러쓴 얼굴로. 네. 캐디에게? 캐디를 이제 손가락질을. 아. 다시 가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시 그 퍼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부터는 그 새로 사서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중에 그 스윙에 의해서 그 부러지거나 데미지를 입은 클럽은 바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고의로. 네. 부러트리면. 그렇죠. 그냥 없이 경기를. 그러면 그 게임 끝날 때까지 사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게임 끝날 때까지라는 건 15홀에서 아니면은 18홀까지다. 그렇죠. 18번 홀까지. 그러면은 게임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20벌이가 3번 우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김시우 선수가. 3번 우두로요? 3번 우두로 퍼스를 한다고요? 그렇죠. 오마이갓. 네. 그래서 16, 17, 18 다 8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슈가 됐습니다. 이야. 그것도 놀랄 것 같네요. 다 투 퍼스로 이제 마무리를 했죠. 대단하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그 화를 내지 않고 퍼터를 썼다면 그 세월에서 적어도 한두 개의 버디를 잡을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잡자득이네요. 네. 그래서 그 메스터스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혹평이.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혹평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3번 우두로 갔다가 퍼트해서 다파를 기록한다. 여러 몰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슈몰이가 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2라운드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라고 할까요? 네.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 퍼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김시우 선수가 조금 이제 차분하게 사과를 했다면 그렇게 언론의 문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몰아섭니다. 그러니까. 오. 강하네. 그. 네.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날 그 인터뷰할 때도 모자를 조금 많이 눌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죠. 한국인 정서로. 네. 그다음에 한국 남자. 그 모자 스웩. 그렇죠.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냥 언론에서는 조금 안 좋게 많이 나와요. 좀 매너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게 좀 못내 아쉽네요. 그러게요. 자. 2번 질문 갑니다. 지난 마스터스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야 마이데키. 네. 이 선수가 우승했는데 맞나요? 마스야 마이데키. 맞나요? 왜 웃어요? 빵 터지는. 우리 얼굴이 홍초가 됐어. 어떻게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뭐 해서 빵 터졌어? 어디서 꺼내야 돼요? 마스야 마이데키 맞나요? 뭐지? 홍초가 됐어. 뭐라고 보시래요? 아니가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스야 마이데키. 아니. 아니. 칠리야. 멕시칸 칠리처럼 아주 빨개요. 네. 어느 나라 선수 빨개. 지금. 네. 죄송합니다. 마스야마 히데키입니다. 아. 마스야마 히데키. 아니. 띄어쓰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히데키. 네. 붙여서 오셔가지고. 대본이. 히데키 씨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마스야. 저는 마이데키로 했는데 히데키 씨한테 사과해요. 히데키 씨한테 사과해요. 네. 히데키지. 히데키 씨는 92년생이고요. 네.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히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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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6승하고 있고요. 항상 2, 30위권에서 있던 선수고요. 꾸준한 선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시안 선수로 여태까지 가장 좋았던 메스터스 대회 성적은 작년에 임성재 선수가 준우승을 했죠. 2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좀 몇 년 전 얘기지만 하지만 저희 최경주 선수가 3위를 했었죠. 네. 그래서 3위, 2위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김시우 선수가 조금 1위를 했으면. 그렇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일본 선수에게. 아시안 선수. 또 제일 제일 저수가 거기에. 아시안 선수. 아깝죠. 아세안의 히데키 선수. 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스릭슨 컴퍼니가 떴죠. 아, 스릭슨 컴퍼니? 네. 스릭슨이 골프 클럽이나 골프 용품에서 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한데요. 네. 항상 한 5위, 6위 정도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스릭슨에서. 그러네요. 네. 협찬을 받고. 이렇게 다니네요.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 협찬을 해준 거죠? 우리 제이제이 골프님에게? 와. 글쎄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 홀 클럽, 제가 원하는 클럽 셰프트까지 다. 하나 준비, 한 세트를 줍니까? 네. 가방까지 다 해주고요. 옷, 공, 장갑, 신발까지 요번에. 아니. 제 생일날 우리 제이제이 조세킴 원장님께서 분홍색 너무 예쁜 스릭슨 공을 줬어요. 네. 협찬이었나요? 그건 산 겁니다. 산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윙슨 컴퍼니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안 팔려서 갖고 있는 스탁이 있으면 반품을 해달라. 아, 고자라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 스탁이 있으면 반품을 해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없어서 못 판답니다. 아, 트릭슨 인기가 그냥? 네. 왜냐하면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텍사스에 있는 선수 조던 스피스. 네. 그 선수가 세계 1위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그 선수가 입고 있었던 옷이 언더아모였잖아요. 언더아모. 네. 그래서 언더아모 티셔츠가 2, 30불짜리가 갑자기 70, 80불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 쌀 때는 언더아모 쳐다단보다가 그 뜨고 나서 7, 80불 올라가면서 언더아모가 70% 점유율을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스릭슨이 3년 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다 영입해서 지금 골프클럽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에 좀 제가 수혜를 입지 않았나. 그러는 거죠.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달러스의 한 분인가요? 아니요. 많겠죠. 몇 명 있어요? 그래도 우리 박수 한 번 드릴게요. 그러게요. 아랑스럽다. 스릭슨 저기 모델. 네. 달러스 모델. 그래서 오늘도 그 스릭슨 옷을 입구나. 정말 그러네요. 멋지다. 탐난다. 네. 부럽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부를 마치고 우리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안치원이에요. 안치원이시죠. 끊임없이 텔레톱이처럼 우리 용희님이 가져왔죠. 네. 오늘이 좋다. 함께 감상하고 2부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조대석 시간에는 JJ 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지요. 자 이번에는요. 먹는 얘기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왔구나. 왔어. 자 이 메스터스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모든 출연 선수들에게 우승자가 우승자가 원하는 음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제도가 언제 어떻게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벤 호건이 1952년도에 대접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군요. 그때.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 우승자 그러니까 이번 우승자 히데키가 이번에 해둔 게 아니고요. 내년에 하겠죠. 아 미리 예약을 하는구나. 그렇죠. 전년도 우승자 존슨이 이번에 바로 전날 만찬을 하잖아요. 한턱 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우승자들하고 우승자들의 가족을 초대해서 오 좋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대접을 하는 거죠. 정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비용은 주최 측이 냅니다. 아니 입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로 비싼 음식을 주문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비싼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라의 특산물 그런 음식을 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임성재 선수에게 많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준우승을 했으니까. 그럼 나는 갈비를 하겠다. 아. 코리안 갈비. 그리고 예전에 3등까지 했었던 3위까지 했던 최경주 선수. 네. 내 청국장. 아. 맥산 못 먹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너이기 때문에 그 우승자가 대접하는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아. 맛을 봐야 됩니다. 아. 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안 먹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어거스타 세계적인 골프장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청국장을 먹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없죠. 아. 언젠가는 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아하시겠어요. 필레미뇽. 아. 필레미뇽. 필레미뇽. 고생하면 갈비 파티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코리안 비비큐를 다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원장님한테 그런 아너가 왔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음식,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뭘로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3개 가겠습니다. 백반으로. 그거 받고 그다음에 우리 용이님. 저 미랑 돼지국밥. 미랑 돼지국밥. 그거 받고 저는 오늘 먹고 싶은 거. 그릴드 오이스터. 아. 굴요리. 맛있겠네요. 굴요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상 참. 푸짐하게 잘했네요. 자. LPGA. 네. 이번 시즌에 미국 선수들이 도약이 눈에 뜬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분석하시는지. 네.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가있잖아요. 일곱 개 대회가 끝났죠. 네. 일곱 개 대회가 끝났는데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 선수. 네. 네. 그다음에 한국계 선수로는 리디아고 선수가 우승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번, 그러니까 한 번은 태국 선수, 신예가 했고요. 네이번은 지금 미국 선수들이 우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주춤하지 않나. 이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훈련을 못했나요? 아니요. 참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몸을 사리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는 태국에서, 아니 싱가포르에서 아시안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69명의 선수가 이번에 이제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을 시작하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네. 네. 우리 16명의 한국 선수들이 나가는 거 보면, 네. 이제 가깝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험을 좀 덜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에서는 적어도 1승 이상 한국 선수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네들의 그 웨멘스 챔피언십 실력이 향상이 됐구나.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수들도 알 거예요. 그럴까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10몇 명, 20명씩 내놓으라는 한국 선수들이 참가를 하다가 요즘은 반도 참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승 확률이 한 반 이상 떨어진 거죠. 모르면 제가 알려주려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지금 바로 지난주에 우승했던 브룩 핸더슨하고 엘리코다 그리고 렉시 탐슨 이렇게 쟁쟁한 미국 선수들이 이번에는 참가 안 하거든요. 훈련도 있지만 또 멀리까지. 그렇죠. 또 아시아까지 가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 위험도 있으니까. 아, 서로서로. 그렇죠. 이 대회는 작년에, 2019년에 박성현 선수가 우승을 했던 대회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제 2년이 지났지만 박성현 선수가 다시 또 나오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에서 첫날 박인비 선수가 1위입니다. 아, 이구야. 1등 하고 있다네요. 감사하게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 그 대회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한국 선수들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선수의 우승을 염원하면서요. 한번 해보죠. 우리 원장님은 박인비, 박성현. 누구죠? 한 탑3를 한번 꼽자면은 박인비, 박성현. 한 분 더 누가 있을까요? 괜히 세 분 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면. 아니, 그중에 한 명씩만 밀자고요. 아, 그래요? 제가 먼저 밀게요. 나는 박성현. 원장님은? 저는 뭐 박인비 선수가 요즘 너무 또 치고 오니까. 유영희 씨 한 분 드려요. 네. 고진영 선수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고진영 갈게요. 아,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고진영으로 가겠습니다. 고진영으로. 저는 박성현,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박인비.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윤여정 씨 손을, 제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랬지요. 그랬듯이 아마 제가 이번에도 만약에 박성현이 이긴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다 저한테 붙으세요. 자, 됐는가요? 그 다음 질문은요. 아, 미국 무대에서 아시아로 옮겨서 대회가 치러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전망이 되는 건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선수들이 우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미국 탑 선수들도 이번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선수들끼리 경쟁입니다.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6월 28일까지 세계 랭킹으로 7월에 벌어지는 도쿄올림픽에 4명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 랭킹 15위 안에는 4명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4명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선수가 1, 2, 3위잖아요. 세계 랭킹. 그 다음에 지금 김효주 선수가 지금 세계 9위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7위, 18위, 19위 이정은 선수, 유소연 선수, 박성현 선수.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대회도 아직 2개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60일 동안 메이저 대회를 하면 분명히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골프 프로 선수들 가운데서도요. 이 올림픽에 갖는 가치나 그런 걸 얼만큼 큰지 알고 싶어요. 이들이 다른 대회 나가서 상금들이 그렇게 많은데 꼭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건 건지 일반적인 저희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LPGA에서 우승을 하면 개인적인 영광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태극마크를 알고 나가는 경기니까 국대가 되는 거잖아요. 국대, 국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도 있지만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이거는 자신의 역사에 남겠지만 올림픽에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딴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금도 죽을 때까지 나오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화위복. 제가 지지난 날부터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재앙이 계속 오다가 도의로 바뀌어서 복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좋네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없어서 바쁘게 일하시는 형님들,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지금이 더 어려울 때는 더 좋은 일이 가까이 와 있을 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밤이 깊을수록 고격이 가깝다는 거 아니죠? 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너무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제 마친 건가요? 네. 달라스에 계신 우리 큐민들께 인사말을 하고 끝나도록 할게요. 네, 아직 코로나를 이기려면 아직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골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백신 맞으시러 좀 시간을 내셔서. 아, 그러겠어요. 바쁘셔서 못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백신도 맞으시고 마스크 꼭 씻으시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제 골프 톤오먼 같은 것도 저희가 또 개최하면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네.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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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